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스피드 진단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스피드하게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로테스시탐즈요. 네, 매수가량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500원에 20%입니다. 8,500원에 20%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네, 한 20일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살짝 이제 내려오는 시점에서 그런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최근에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 왜 매수하셨을까요? 매수하실 때 어떤 모멘텀 보고 매수하셨어요? 반도체 아니면 OLED? 네, 반도체. 반도체 쪽으로 지금 보고 매수하셨는데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어서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해결해드리면 좋을까요? 글쎄요. 매수하까지 올 수 있을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쭉쭉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김양일 전문가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로테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송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매출 비중은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조금 더 쏠려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죠.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 등등 해서 지금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지금 이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장비가 지금 현재 OLED 쪽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양산을 또 이제 하고 캐파를 늘려나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좋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 주가가 약간은 부담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죠.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다가 아마 지금 8,500원 구간에 접근을 하셨던 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로체 시스템즈의 단기적인 흐름을 보자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행을 해야 되냐? 저점이 잡혀있는 게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한 6,800원 구간이거든요. 6,800원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6,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등폭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켜줬어야 될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또 주요한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격대가 약 한 7,500원에서 8,000원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앞으로 이제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와주고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지금은 약간은 부담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냐? 일단 6,800원 구간이 굉장히 주요한 지지 라인이죠.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향후에 저점 잡혔을 때 다시 한 번 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현재 구간 약 한 7,500원에서 8,000원 구간 매물대를 목표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약 7,5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로체 시스템즈는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은 힘이 들어와 있어야 줘야 되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수급이 많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이 많이 메말라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를 바로 뚫어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향후 저점 잡혔을 때 추가 매수 전략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매물 구간이 약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에 한 차례 정리하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가격 전략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정보 만나보겠습니다.